안녕하세요. 색종이 한 장으로 달팽이 만들어 볼게요. 앞면과 뒷면이 똑같고 이렇게 잘 세워지는 귀여운 달팽이입니다. 먼저 색종이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 이렇게 더하기 모양의 선이 생기도록 접어줄거에요.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반대쪽도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쳐주세요. 이번엔 X자 모양의 선이 생기도록 접어줄거에요. 세모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반대쪽도 세모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쳐주세요. 여러개의 선이 가운데서 만나요. 아래쪽 모서리가 이 가운데까지 오도록 접어주고 위쪽 모서리도 가운데까지 오도록 접어내립니다.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반으로 접어줄게요. 가운데 선이 보입니다. 이 선에 맞추어서 다시 반으로 접어주세요. 방금 접었던 색종이 이렇게 가운데 세워주고 색종이를 손으로 벌려준 후 그대로 눌러 내려주세요. 뒤집어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또 해볼게요. 먼저 오른쪽에 있는 색종이 왼쪽으로 보낸 후 가운데 선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세워준 후 가운데 색종이를 이렇게 벌려준 후 그대로 눌러 내립니다. 가운데 선이 보여요. 아래쪽 선이 이 가운데 선까지 오도록 세모모 모양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아래쪽이 뾰족한 세모모 모양으로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접어주세요. 뒤집어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접어줄게요.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아래쪽이 뾰족한 세모모 모양으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접어줄게요. 먼저 아래쪽을 뾰족하게 맞춰준 후에 가운데 선을 맞춰주면 조금 더 잘 접을 수 있어요. 왼쪽에 있는 색종이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색종이 한 장을 이렇게 가운데 선 만나게 해주세요. 뒤집어서 같은 방법으로 왼쪽에 있는 색종이와 오른쪽에 있는 색종이 가운데서 서로 만나게 해줍니다. 그럼 이런 모양 나와요. 그대로 눌러줄게요. 오른쪽 아래 부분을 이 노란색 선에 맞추어서 접어줄게요. 접었던 거 펼치면 이렇게 선이 생겼어요. 이 선이 분명하게 나오게 하기 위해 뒤집어주세요. 이 선 그대로 다시 한번 접어줄게요. 앞뒤로 접어서 선을 분명하게 나오게 하기 위함이에요. 펼쳐주세요. 비스듬한 선 아래쪽 바로 아래쪽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위쪽은 살짝 벌려주고요. 이렇게 잡은 색종이를 이 벌려진 위쪽 색종이 사이 속으로 들어가도록 힘있게 위쪽으로 눌러줍니다. 다시 보여줄게요. 먼저 접은 선 바로 아래쪽을 잡아주세요. 그 상태 그대로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리고 색종이 덮어줄 건데 덮어줄 때는요. 이 노란색 아래쪽 부분과 흰색이 서로 일직선이 되게 서로 맞추어서 이렇게 접어주면 됩니다. 접은 모양이 이렇습니다. 반대쪽은 이렇게 벌려준 후 아래쪽 흰색 부분 색종이 가운데 선이 바깥쪽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꼬집듯이 잡아주세요. 어디까지 하냐면 이 끝에서부터 살짝 아래쪽 검은색 점으로 표시했어요. 여기까지 접어주면 예쁜 달팽이 모양 나와요. 그 상태 그대로 위쪽으로 이렇게 올립니다. 끝에는 뾰족하게 하고요. 이번엔 이 앞쪽 흰색 부분을 이렇게 펼쳐주세요.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1, 2cm 정도 조금 잘라줄게요. 달팽이의 더듬이가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앞쪽에 잘려진 색종이를 이렇게 비스듬히 접어올립니다. 달팽이 집을 동그랗게 접어볼게요. 먼저 위쪽 뾰족한 부분을 작은 세모 모양으로 접어내립니다. 세모의 크기에 따라 달팽이 집 모양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방금 접었던 거 뒤쪽으로도 한번 그대로 선 따라 다시 한번 접어줄게요. 펼쳐주세요. 달팽이 아래쪽에 이렇게 주머니 속에 손가락 넣어서 우리가 방금 접었던 선이 분명하게 네모 모양으로 보일 때까지 이렇게 펼쳐줄게요. 그럼 접은 선이 네모 모양으로 보여요. 이 선을 따라서 꼬집듯이 이렇게 접어주세요. 네모 모양의 선이 바깥쪽으로 나오도록 꼬집듯이 접어주세요. 네모 안쪽에 손가락 넣어서 쏙 들어가게 해준 후 양쪽을 조금씩 조금씩 접어주면 이렇게 접힙니다. 달팽이 집의 양쪽 모서리 뾰족한 부분을 작은 세모 모양으로 뒤쪽으로 접어줄게요. 반대쪽도 조금만 작은 세모 모양으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뒤집어주세요. 방금 접었던 크기만큼 비슷한 크기로 이렇게 뒤쪽으로 접어줄게요. 반대쪽 모서리도 작은 세모 모양으로 접어줄게요. 이렇게 하면 동그란 모양이 돼요. 색연필이나 사인펜을 이용해 안쪽을 꾸며볼게요. 그리고 눈알 스티커도 붙여주면 귀여운 달팽이가 완성입니다.